잠깐! 코딩에 관심 있는 분들, 파이썬을 좀 더 수준 높은 프로젝트로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파이썬을 가르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과 마이크로비트가 연관된 교재인 파이썬과 마이크로비트로 배우는 실전 코딩 프로젝트. 이 교재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입문용으로 접근하기 너무나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출간되어 있는 교재들이 텍스트 코딩 형식의 파이썬을 다루다 보니까 파이썬 입문자들에게는 이 언어를 쓰고 다루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텍스트 코딩과 그리고 그 동시에 블록 형식의 소스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최신 에디터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강추입니다. 10월 31일까지 파이썬과 마이크로비트로 배우는 실전 코딩 프로젝트 키트 구매 인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구매 인증을 하신 분들 중 추천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진행한다고 하니 하단 더보기 링크, 이벤트 관련 주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